60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30년 전의 기업과 촛불혁명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소형교회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1.2km를 행진하며 누구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구는 선배들의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5.18에서 시작해 60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시도민들의 각오와 염원이 담겼습니다. 촛불시민항쟁은 미완의 6월 항쟁을 30년 만에 완성시킨 민주의 승리요, 시민 승리의 역사 바로 그 자체다. 목포평화광장과 요수, 순천에서도 표지석 제막식과 기념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6월 항쟁에 고귀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